이번 패치에서 모델카이저가 부상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Bully입니다. 저는 워프와 함께합니다. 후에 그들의 멋진 게임을 제작한 EDG입니다. 제 플레이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어가요? 제 플레이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적응하셨는지 궁금해요. 이번 패치에서 모델카이저가 부상해서 모델카이저를 할 때는 서포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는 큰 패치가 없어서 딱히 한국에서 하던 것과 여기 와서 다른 팀이 하는 걸 보고 배운 것 같아요. 마지막 패치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모델카이저와 밖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팀의 스타일과 다른 팀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경쟁이 있나요? 어떤 경쟁이 있나요? 저희 팀 모두가, 모두는 아닐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좀 많이 지켜보는 선수가 옐로우스타 선수인 것 같아요. 이번 대회에서 좀 많이 잘하시는, 꾸준히 잘해 오셨지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이 챔피언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게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22분부터 10K 글로드의 리듬이었습니다. 스노볼링이 잘하셨습니다. 그런데 조금씩 긴장되었습니다.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? 한 22분 정도에 벌써 망골드 차이 났고 스노볼링이 많이 굴리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천천히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.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물론 저희가 거기까지 스노볼을 굉장히 잘 굴려서 빠르게 잘 굴리는 건 맞지만 그 이후로도 좀 결승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실수가 안 나오게 하려고 노력했어요. 네, 실수가 안 나오는 게 가장 완벽한 팀이 아닌가 싶어서 네, 실수를 줄이는 쪽으로 택하다 보니까 좀 늦게 굴려 간 것 같아요. 네, 한 번 더 빠르게 잘 굴려간 것 같아요. 그 이후에 미세먼트의 의견이 좀 더욱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미세먼트의 의견이 좀 더욱두고 제거하셨습니다. 우리는 그 이후에 미세먼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. 특히, 그 이후에 미세먼트의 의견이 좀 더욱두고 네, 그 이후에 미세먼트의 의견이 아주 큰 위험이 제이어드 장면은 제이어스와 실 humanities? 한국에서 우리 SKT를 사랑해주시는 프랑스 팬분들이 그리고 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겨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 게이머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, 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사랑해주신 것 같습니다. SKT의 사랑을 주신 것 같습니다. 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사랑해주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